안녕하세요 영자이모에요. 오늘은 옛날 짜장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드릴께요. 조미료 덩어리 짜장면 보다는 영자이모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건강한 짜장면 내 아이들하고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있을 거에요. 긴장돼요 오늘. 열심히 노력할게요. 먼저 장갑 장착하시고 전처리를 먼저 시작해 줄게요. 대신에 이 고기는 제가 오늘은 안심을 사용할 거에요. 안심으로 했고 고기에다가 설탕 반 스푼으로 설탕 샤워를 시켜줍니다. 먼저 조물조물 해주세요. 깍둑썰기로 좀 크게 썰었어요. 조물조물 해주세요. 조물조물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처리. 처음에 감자. 깍둑썰기로 큼지막하게 해주시면 돼요. 전처리. 전처리 하시고 요리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감자는 깍둑 모양으로 취향껏 썰어주시면 돼요. 당근. 당근. 당근도 깍둑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 양파도 깍둑 모양으로 썰어주시고 양파는 좀 줄어드니까 좀 큼지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처리 완성. 끝. 이렇게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할 거는 춘장을 볶아주셔야 돼요. 춘장을 볶아주시는데 기름을 좀 넉넉히 부어주세요. 기름을 좀 넉넉히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정도 부어주시고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는 이유는 야채를 춘장 볶은 기름에다가 거기다가 볶을거에요. 그 기름에다가 그리고 기름을 올려주시고 춘장 한 두스푼 정도 제가 이게 좀 볶아 놓은 거랑 같이 있었고 이렇게 이정도 춘장은 오리지널 춘장으로 하는 거에요. 지금 튀기듯이 볶아주세요. 튀기듯이 이렇게 튀기듯이 이렇게 튀기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톡톡 튀면서 아마 튀길거에요. 이렇게 튀일거에요.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냄새가 짜장면 냄새가 나요. 볶아보시면 그때 이제 줄여주시면 돼요.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춘장 먼저 볶아주시고 옆에다 잠시 놔두면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팍팍 튀실 거예요 냄새도 날 거고 이렇게 해주세요 냄새가 나요 이러면 불을 꺼주시고 이 상태로 잠시 옆에 놔주세요 잠시 옆에 놔두시고 그다음에 채소를 볶아야 되겠죠 채소를 볶으시는데 기름을 따로 붓지 마시고 이 기름을 조금만 따라내세요 그다음에 아까 설탕 샤워 시켜놓은 돼지고기 먼저 넣으세요 넣어서 7,80% 익혀주셔야 돼요 아, 칡솔이 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넣었어요 칡솔이 나게 아무 간도 하지 마시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7,80% 익히게 익을 때 그 때까지 볶아주세요 앞뒤 옆면이 다 하얗게 될 동안 익혀주시면 돼요 5,80% 익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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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 익히게 익히게 익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뒤 옆면이 다 익었을 때 채소를 몽땅 넣고 익혀주세요 몽땅 넣고 익혀주세요 채소를 볶은 다음에 물을 넣는 거 하고 안 볶고 그냥 물부터 넣는 거 하고 화면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고기하고 어우러지게 같이 볶아주세요 여기 왜 이렇게 쥐지 않나요? 고춧가루 채소에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잠기지 않을 만큼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넘쳐나지 않게 완전 잠기지 않게 이렇게 익혀주세요 중국요리는 거의 센 불에서 해야 돼요 저 지금 세게 계속 틀어놨거든요 센 불에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부글부글 끓여주시면 돼요 화력이 이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금방 끓을 거예요 이렇게 익혀주세요 익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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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은 금방 익어요 일단은 한번씩 저어주시고 고기하고 채소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 한번 후루룩 끓여주시면 돼요 잘 끓고 있죠? 이렇게 익혀주세요 감자만 익으면은 거의 다 익은 거예요 감자 당근만 익히면 거의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하고 육수에서 고기에서 육수가 다 나와 있어요 육즙하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졌을 때 아까 볶아 놓은 짜장 이거를 다 집어넣으세요 얼른 저어주세요 계속 센불에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팩이 점점 나오죠 이렇게 해주세요 전분을 넣기 전에 끓이세요 조금 끓이셔야 돼요 춘장이 짭조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딱 한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다른 조미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중국집에서 가져온 짜장면 시켜드시는 짜장면은 달고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건강하게 짜장 한번 뚝딱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대접해 드리세요 이렇게 끓이세요 뜸들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짜장 춘장도 금방 넣고 하지 마시고 뭐 바로 이렇게 버무리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끓여주시면은 더 깊은 맛이 나요 끓이세요 국물이 좀 자작하죠 조금만 끓여주세요 여기에 전분을 넣으실 때 전분하고 물하고 1대1 섞어갖고 여러분들 넣으시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전분가루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전분 전분은 이렇게 해서 색깔이 어느 정도 낫고 다 익었다 그럴 때 전분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저어주세요 뭉치지 않아요 물에 타서 하셔도 되고 전분가루를 이렇게 해서 한 수업분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센 불에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분이 좀 모자라요 제가 설탕을 먼저 넣을 거예요 설탕은 한 수품만 크게 한 수품만 마지막에 넣고 또 저어주시고 전분의 농도를 맞춰주시면 끝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설탕 한 수품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식혀먹는 그 짜장 맛 버금가게 맛나요 이렇게 해서 전분이 좀 모자르다 싶으면은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완전 간단하죠? 윤기도 나오고 지금 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완성 여기에 사천으로 만드시려면 태국고추나 청양초를 갖다가 다져갖고 넣으시면 돼요 어때요? 완성 저는 지금 국수도 삶아볼 거예요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면 삶는 법 영상에 있는데 오늘은 칼국수 삶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분을 살살살 털어갖고 끓는 물에 풍덩 넣어주시고 바로 저어주세요 바로 저어주세요 그리고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소면은 세 번만 후루룩 끓고 물을 넣으시라고 그랬고 이런 생면 같은 경우에 칼국수면 두꺼운 면 종류는 다섯 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빨리 저어 놓으시고 끓이세요 음 냄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끓어오를 때 물 한번 넉넉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저어주시고 큰일났다 넘쳤어요 이렇게 아이고 배에서 연기난다 긴장했어요 저 감이 뜨거워 안돼 끓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물을 한번 부었어요 한번 부었으니까 또 후루룩 끓죠 그러면 두 번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두 번 넣었어요 안 비었어요 사실 수다쟁이라 입이 근질근질해요 조용히 할게요 그리고 또 한번 제가 두 번 넣었죠 끓어오를 때까지 네 그리고 후루룩 끓으면 끓어오를죠 이때 세 번 넣고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또 후루룩 끓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또 후루룩 끓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후루룩 끓을 때까지 세 번 넣었으니까 또 후루룩 끓을 때까지 이럴 때 또 한번 네 번 하고 한번 저어주시고 또 끓이세요 100% 익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간 안보셔도 100% 익어요 한번 또 끓어오르게 제가 4번 보았나요? 마지막 5번 그리고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꺼주시면 돼요 한번 저어주시고 둥둥 뜨면서 끓어오르거든요 이럴 때 다섯 번까지 반복한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 끝! 이러고 체반에만 받치시면 돼요 완전 다 익었어요 물을 탁탁 털어서 접시에 옮겨주시고 다 익었어요 맛을 특별히 보거나 이러지 않아도 다 익었어요 하시고 아까 볶아놓은 짜장 이거를 국자로 퍼서 옮겨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간도 안 보고 그냥 막 무작위로 한 것 같죠 간을 보시면 맛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기는 윤기대로 나고 초간단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다 계란후라이나 아니면 통깨 근데 여기에 제가 참기름은 권하지 않아요 초간단으로 이렇게 오이도 있으면 오이 썰어놓으시면 되고 여러분 오늘도 짜장 옛날 짜장 면 완성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옛날 짜장 완성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간단한 거로 가지고 올게요 맛난 거로 맛나게 드세요 안녕 나중에 또 만나요 언젠가 꽂아지는데요 음 꺼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